매주 일요일날 밤 9시에 태국 뉴스 기사로 공부하는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요 이거를 오늘 또 간단하게 브리핑 아닌 브리핑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민잡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민잡지? 아마 아실 거에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교민잡지를 검색하시면 화면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있어요 화면 보이실 거에요 아마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뉴스하고 공지가 있거든요 그 공지에 대사관 공지 1일 뉴스 이렇게 뭐 동정이나 리포트 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태국 1일 뉴스가 있어요 태국 1일 뉴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1일 뉴스가 뜨거든요 되게 많아요 태국 소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국 기사문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태국어긴 하지만 교민분들을 위한 아니면 한국분들을 위한 태국 소식이기 때문에 한국어 기사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어만 있었다면 한글로만 표기된 기사였다면 제가 이 콘텐츠를 시도도 안 했을 거고 편집 국장님한테 허락을 맡을 어떤 이유? 그런 게 전혀 없었을 거 같아요 한글이면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신문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태국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 전부터 좀 구상을 하던 콘텐츠인데 만약에 이번 주 월요일이면 11일이잖아요 11일부터 15일까지가 한 주간의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날 지난 한 주에 뉴스를 하루하루 읽어 드릴 건데요 자 11일부터 한번 일단 간단하게 봐 드릴게요 자 11일부터 해 가지고 쭉쭉쭉 읽어 드릴 건데요 자 11일 뉴스 들어가 볼게요 한글도 당연히 있어요 제목이 있죠 기사 제목이 이렇게 기사가 순서대로 쫙 있거든요 그래서 11일 뉴스 잠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오 총리 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지켜 연휴 기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지시 여기까지만 있으면 누구나 읽으시면 되죠 근데 사진을 봤더니 태국어가 나오네 그쵸 뭐가 나오죠 쌍짧 라법 권송 랍완윳 야우 해가지고요 이 내용에 지금 한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타나권 총리실 대변인은 했는데요 타나권이 아니라 사실은 타나권 왕분 공샤나 라고 해서 태국어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한글만 그냥 보셨던 분들이나 태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뉴스 기사문으로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무슨 방콕포스트니 아니면은 뭐 방콕 비즈니스니 이렇게 원서로 된 기사문을 보면 머리 아프거든요 머리 아파서 첫 줄 좀 읽어볼까 하다가도 그냥 덮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편하잖아요 한글로 읽었을 때의 장점 첫 번째 뭐다? 태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신 뉴스 또는 동향을 알 수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그 안에 태국어가 숨어 있어요 이름이 됐건 기사의 문장이 됐건 어떨 땐 또 단어가 됐건 그럼 태국어가 꼭꼭 숨어 있단 말이죠 숨어 있는 태국어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해서 읽기 연습도 되고 그 한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독기 연습도 되고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일석삼조 이거 봐요 호나울드 노시완 사건 이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이 출처는 오센이죠? 오센? 온센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태국 소식을 일주일 치를 말이 일주일이지 한 4, 5일? 7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11일 게 끝났으면 또 12일 여기 보시면 또 12일 뉴스도 있어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태국 정부 원숭이 두 창을 감시해야 할 전염병 목록에 추가 제목 읽어드리고 르나차키 짜노 백사라고 해서요 이거 뭐 정부 관보라고 여기 밑에 있는데요 거버너먼트 가제트 해가지고 이 정부 관보를 르나차키 짜노 백사라고 읽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책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한번 다뤄드려 볼까 합니다 글씨가 지금은 좀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크게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드릴 거예요 교민답지 엄청 신숙합니다 맞아요 은주님 그 코리안타운만 가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가게만 한인 식당만 가도 관광 어떤 그 여행사라든지 파타야가 됐건 어디가 됐건 태국 각지에 있는 잡지 중에 1위가 교민답지에요 되게 좋아요 솔직히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지금은 기사로 돼 있는데 실제 잡지를 우리가 그 전자책 형식으로 넘기시면서 볼 수 있어요 책처럼 화살표 누르면 쫙 쫙 넘어가는 효과음 들리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피무쌤 태국어 오른쪽 하단에 여기 지금 있잖아요 피무쌤 태국어라고 그거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가 모두에 있는데 그 상단 카테고리 보시면 일정 모듬이 있어요 일정 모듬 여기 누르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그런 달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차라리 언제 뭐 하겠다 언제 뭐 하겠다 커뮤니티 올리면 좀 번거로우실 것 같고 저도 월 단위로 계획을 해서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요거 일정표 보시면은 있으니까요 한번 쫙 보십시오 네 오늘 16일이니까 유튜브 라이브 툭하면 라이브 있고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7월 말에 또 하겠네요 그리고 뉴스 태국어는 매주 일요일씩 일요일마다 할 거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자 8월 달에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8월에 매주 화요일 날에는 유튜브 표준교재 A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등 일정을 눌러보시면 또 8월 아니다 7월에는 아 관통사 1차 2차 접수 기간이 지났죠 그리고 8월 며칠 날 있냐면 20일 날 1차 필기 시험이 있네요 시험 관련 아니면 제 개인 방송 관련 요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심심하시면 한 번씩 보십시오 심심하시면 말이죠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